시바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은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나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아토보다는 잘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댓글은 꾸준히 확인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최근 그래픽카드 가격이 창렬하다 보니까 완제품 PC나 노트북에 관심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기가바이트 쪽에서는 최근 노트북 출시가 아주 핫한 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협찬 리뷰에요. 소정의 제작비를 받고 제품을 대여받아서 찾았다는 영상입니다. 그치만 뭐 어차피 돈은 아토가 받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는 협찬은... 야 6포라도 하나 줄거냐? 자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노트북은 기가바이트 에어로 15 올레드 KC 모델입니다. 리뷰용 샘플을 받았기 때문에 새 박스는 아닙니다. 요즘 노트북 구성품은 브랜드를 막론하고 뭐 없습니다. 어댑터랑 노트북 그 외 종이쪼갈이 몇 개가 끝입니다. 진짜 없죠? 무게가 2209g이 나왔습니다. 스펙은 2kg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측으로는 200g이 더 나왔어요. 이건 흡사 배민에서 대패 삼겹살을 시켰는데 서비스 200g이라고 적혀있는 스티커를 본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어댑터와 케이블 무게는 871g이 나왔습니다. 노트북 챙기고 어댑터 챙기면 대략 3kg 정도 되네요. 뭐 이 정도면 휴대하기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토가 진행한 노트북 리뷰 보니까 쓸데없이 길어! 무시 중언디 노트북은요? 좋아! 어때! 살만해! 이것만 확실하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일단 중요한 기본 스펙은 CPU와 GPU겠죠? CPU는 인텔 10세대 i7-10870H가 탑재됐습니다. 베이스 클럭은 2.2GHz, 부스트 클럭은 5GHz, 8코어 16스레드로 인텔 모바일용 CPU에서는 상위급 고성능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GPU는 환상종이죠? 출시되었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나는 RTX 3060이 탑재되었습니다. CPU나 GPU만 봐도 이 노트북이 아 고성능이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느낌 안오는 분들은 집에서 사용중인 PC사양 살펴보시면 아 내가 집에서 쓰는 PC보다 이 노트북이 더 좋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메모리는 DDR4 3200MHz 클럭 스피드 16GB가 탑재됐습니다. 32GB였으면 더더더더욱 좋았겠지만 16GB면 뭐 최근 노트북 추세를 봤을 때 나쁘진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GPU가 RTX 3060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도 중요하겠죠. 디스플레이는 삼성 아몰레드 4K H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표 올레드 4K 예상도에 HDR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야 뭐 더 말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3mm의 얇은 베젤 디자인까지 적용되어서 15.6인치 화면이지만 좀 더 늙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면이 아주 시원해. 하지만 디스플레이 주사율은 60Hz라는 부분은 네 좀 아쉽지요. 뭐 4K이니까 주사율이 높아도 써먹긴 힘들긴 한데 뭐 어쨌든. 자 스토리지는 512GB 용량의 M.2 SSD가 탑재됐습니다. 쭉 좋다가 스토리지에서 좀 습습하지요. 1TB 정도는 탑재되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5.0도 지원합니다. 입출력 포트로는 좌측으로 HDMI 2.1 포트와 디스플레이 1.4 포트, USB 3.2 제논 포트와 오디오 컴버 포트 그리고 유선 램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2개의 USB 3.2 제논 포트와 써너볼트 3 포트, UHS-2를 지원하는 SD카드 리더기와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아우 리드미컬해. 최근 러비라토 채널에서 리뷰했던 노트북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트북의 입출력 포트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왜? 협찬이라고 빨아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걔는 핥아주는 건 잘해도 빨아주는 건 잘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유 없이 친절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최근 이 채널에서 올라왔던 노트북 리뷰 쓱 한번 훑어보세요. 출력 포트가 대부분 어떤지. 이 출력 포트라는 건 이 정도로 좀 짱짱 해줘야지 진짜 사용할 때 걱정이 없습니다. 화상 채팅이나 화상 강의 등 여러모로 노트북 카메라가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렇지만 해킹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라이버시 셔터가 적용돼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캠을 가릴 수 있어서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쓰는 사람들은 진짜 키보드가 중요할 겁니다. 데스크탑이야 뭐 입맛 따라서 키보드를 사서 쓰면 되지만 노트북은 싫든 좋든 달려있는 걸 써야 되니까요. 아토는 맨날 펜타그래프 싫더라고 징징대기 바쁘던데 저는 노트북만의 그 느낌이 들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막말로 펜타그래프니까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거지 여기 아니면 어디다 쓰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키보드가 풀사이즈로 적용되어 있는 건 좋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터치패드는 글라스 터치패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터치감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지문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보안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안심할 수가 있겠죠. 제 발바닥 지문은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삼성의 아몰레드 패널에 적용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몰레드라고 하니까 괜히 휴대폰 마려운데 올레드라고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석기기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일단 색상 전역이 장난이 아닙니다. sRGB 100%, 어도비 RGB 96%, DCI-P3 99%, NTSC 94%입니다. 색상 전역이 진짜 와우 예! 색상 전역 보면 이 노트북 대충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지 감이 오지요.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418 칸델라로 측정되었습니다. 역시 올레드. 노트북에서 이 밝기값이면 진짜 밝은겁니다. X-ray 팬톤 인증에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라서 색상 정확도도 기대가 되는데요. 최소 0.38 최대 3.57 평균 2.16으로 색상 정확도도 진짜 관리 잘 받았구나라는 걸 티를 냅니다. 디스플레이는 너무 좋아요. 디스플레이 좋은 건 알겠는데 노트북이 또 디스플레이만 좋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지요. 이제 전체적인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북의 포지션에 맞기에 사진 편집과 영상 편집 벤치, UL 프로시션 테스트 결과입니다. 포토샵이랑 라이트룸 클래식을 사용해서 테스트하는 포토 에디팅 벤치 점수는 5566점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비디오 에디팅 벤치는 5491점이 나왔구요. 그러니까 이 벤치 결과만 두고 본다면 이 노트북은 사진 편집과 영상 편집에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을 비측정하는 PCMark10의 벤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PCMark10의 벤치 테스트 결과에서도 이 노트북은 확실히 생산성에 어울리는 노트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누가 봐도 생산성 좋은 노트북이라는 느낌이 여러분의 전두엽을 툭 하고 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뭐라고요? 아직 안 쳤다고요? 나중에 자려고 누울 때 이 영상이 떠오르면서 딱 칠 겁니다. 걱정하지 마요. 자 그럼 게임은 못하는 걸까? 스펙 보면 게임 욕심 나죠. 배틀그라운드를 4K 해상도 국민 옵션으로 게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평균 80프레임 가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외부 모니터 연결해서 FHD나 QHD 해상도로 한다? 충분히 할만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적화 오버워치도 돌려봤습니다. 4K 해상도의 그래픽 품질 매우 높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뭐 좁은 곳에서의 난전 상황인데도 60프레임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오버워치가 가적화다. 자 결론을 말하면 게임은 충분히 할만하다. 특히나 FHD, QHD 외부 모니터 연결해서 대탑 대용으로도 게임용으로 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열과 소음 확인해봐야 되겠죠. 최근 나오는 노트북 중에서 성능적인 부분 두고 본다면 살만한 노트북 꼽을 때 꼭 들어가는 게 기가바이트 노트북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이 협찬이니까 또 저런 소리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요. 아니 협찬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기가바이트가 지난 세대부터 발열 소음을 정말 잘 잡고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다. 이 채널에 어러스나 에어로 노트북 리뷰 영상 참고해서 확인해보세요. 이전 세대 리뷰할 때는 발열 소음에서 그다지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왔었는데 지난 세대부턴가 발열 소음을 진짜 잘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비디오 에디팅 벤치 테스트 할 때도 피크 온도 기준으로 CPU가 85도로 90도 진입도 안 했어요. 포토 에디팅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크 온도가 83도입니다. PC 마크 10 벤치 테스트에서는 최고로 높은 온도가 잡혔는데 그게 CPU 온도 90도입니다. 자 이정도면 쿨링 진짜 괜찮죠. 노트북에서 이정도면 엄청 잘 잡는 겁니다. 뭐 여기서 아닌데 저거면 높은 건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은 노트북 최근에 제대로 안 써본 친구들이에요. 자 니들은 진실의 방으로 가자. 자 받아.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자 그럼 GPU 온도는 어떨까요? 배틀그라운드에서도 GPU 온도는 8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오버워치에서는 온도가 좀 올라가는데 그래도 90도를 넘진 않습니다. 확실히 오버워치가 그래픽 카드를 잘 갈고 온도가 잘 나와. 아주 드뜻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1시간 정도 구동했을 때 최대 온도가 86도였습니다. 그리고 GPU 파워는 100와트까지 소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쯤에서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엔비디아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GPU 칩셋에 맥스Q라는 이런 명칭을 쓰질 않습니다. 그냥 랩탑이라고 표기를 하죠.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하드웨어 제조사가 부스트 클럭을 조절하거나 최대 전력 소모량을 조절해서 전기는 적게 먹고 클럭은 낮게 나오는데 대신에 발열은 좀 덜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기를 좀 더 먹고 클럭은 높게 나오고 발열은 좀 더 있든지 라는 식으로 제조사 마음대로 세팅을 합니다. 이 노트북에 들어간 3060 칩셋은 노트북 3060 기준으로 본다면 고클럭 세팅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땐 화끈하게 먹고 힘을 쓸 때는 팍팍팍 쓴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따지는 분들한테는 노트북 리뷰에서 이런 내용을 다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치요? 어때요? 이런 거 알려주는 또 매력 있어? 심쿵 있어? 자 그럼 쿨링이 잘 된다는 건 알겠지요? 소문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임 돌릴때 소음이 이정도입니다 이정도면 쿨링 팬소음은 현시점에서 1티어입니다 그런데 열화상으로 보면 문제점이 좀 있는게요 후면을 보면요 넓은 에어홀을 통해서 공기가 흡입되고 후면을 통해서 열이 배출되는건 좋은데 하단면과 열 배출쪽이 좀 뜨거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열이 안생길 수 밖에 없는 스펙인데 발열을 저렇게 잡고 또 저렇게 조용하니까 그만큼 방열판쪽에 열 발산이 잘된다고 볼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그만큼 뜨거워 그러니까 만약 여친이랑 이별하고 싶은 분들 계신다면 요 노트북까지구요 배그 1시간정도 돌린 후에 여친의 무릎 맨살 위에다가 이걸 살포시 올려줘 그럼 그날부터 넌 솔로야 어때요? 개꿀팁이죠 자 노트북 확장성도 궁금하실겁니다 별 드라이버만 있으면 쉽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메모리도 슬롯 장착시키고 M.2 SSD 역시 여분 슬롯이 있으니까 확장성은 노트북치고는 갖출만큼 갖췄다고 볼 수가 있을겁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99W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는 최대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말을 그대로 믿진 않으시겠죠 만약 믿는다고 하는 분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절대 주변에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돈 빌려주거나 보증서 주면 안됩니다 아셨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 말 믿어도 돼요 자 무슨 이유에선지 벤치 프로그램 기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배터리 잔량 20%를 남겨주는 기준으로 4시간 17분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 기준으로 배터리 잔량 20%를 기준으로 4시간 42분까지 구동이 되었습니다 자 rtx 3060을 탑재됐고 테스트에서 별도의 저전력 모드를 선택한다던지 키보드 조명을 끈다던지 이런 꼼수 없이 진행된거기 때문에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볼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장 스피커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스피커 음질이 뭔가 팍팍팍하고 임팩트있게 다가오는 그게 잘 모르겠네 그냥 평이합니다 그래도 동영상 시청하는 데는 무난해요 게임은 이왕이면 헤드사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한다고 해도 노트북은 정말 챙길게 많긴 많네요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봅시다 스펙 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면 고스펙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깔끔하고 업무용이나 디자이너들 서브 노트북 학생들에게도 괜찮은 일단 성능이 괜찮고 발열 소음에서 너무 괜찮다보니 굳이 나쁘게 깔게 없는 노트북입니다 보통 노트북에서 단점을 따질 때 발열 소음 그리고 언밸런스한 스펙 그리고 가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노트북은 가격 외에는 딱히 깔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친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픈마켓 가격 기준으로 이게 200만원인데 왠지 비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왠지 이 가격은 괜춘? 여튼 이 가격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게 다 그래픽카드 때문이야 이게 글카드 때문에 가격에 대한 감각이 갈수록 무뎌져 여튼 기가바이트가 최근 들어서 노트북을 꽤 잘 만들어요 잔재주 없이 딱 기본에 충실하게 무엇이 중원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살포시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독 눌러달라는 말 안했다고 아토한테 욕 엄청 먹었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확인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할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빨리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씨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건 또 어디서 구했대 야 이게 시장이 있긴 있구나 이게 그래서 뭔데 아 이거 리뷰할 수 있냐고 아 글카는 끔이지 내가 너보다는 전문가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